쪼꼬야 어디에 들어가니 쪼꼬야 들어가면 안 된다 쪼꼬야 쪼꼬야 들어가지 말아라 쪼꼬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쪼꼬 거기에 항아리 들어가 버리면 항아리 깨지는데 쪼꼬야 왜 들어갔어 항아리 깨진단 말이야 얼른 나와라 쪼꼬야 오 쪼꼬 신기하게 어떻게 들어갔어. 그 항아리에 오 쪼꼬 머리 보이네 쪼꼬 편안하니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갔어 깜짝 놀랬잖아 아우 어떻게 다리로 아우 아우 왜 깜짝이야 오 마이 갓 아우 지 잡는 줄 알았네 쪼꼬야 아우 무섭다 쪼꼬야 쪼꼬만 쪼꼬가 이렇게 지 잡는 것처럼 빠르네 쪼꼬 눈 보인다 쪼꼬 눈 보인다 쪼꼬야 오 편안해 보이는데 쪼꼬 항아리에 어떻게 들어갔어 쪼꼬야 오 밖에 있는 쪼꼬야 오 빨라 쪼꼬 참 빠르네 오 깜짝이야 쪼꼬가 이렇게 고양이 잡을 수 있는지 몰랐네 오우 오우 어이구 빨랐어 오우 고양이 발투에 치 잡히는 거에 이런 경우구나 오 쪼꼬 어딨니 쪼꼬 오우 쪼꼬 어딨어 쪼꼬 쪼꼬 어디있어 쪼꼬 쪼꼬 어디있니 오우 머리 보인다 쪼꼬야 거기 편안해 쪼꼬 오우 쪼꼬 머리 보이는데 쪼꼬 이제 나와야지 쪼꼬야 쪼꼬 쪼꼬 나오세요 쪼꼬 이제 나오세요 쪼꼬 머리 보인다 다리 보인다 다리 보인다 다리 오우 다리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진짜 무서워 쪼꼬야 공격하는 거야 어우 똥 오우 고양이 발톱이 호랑이 발톱보다 더 무섭네 오우 쪼꼬 쪼꼬 무서운 쪼꼬 됐어요 오늘 오우 항아리 깨네 쪼꼬 손손손손손 오우 소리 났어 쪼꼬 손이 보이죠 아 쪼꼬 발톱이 이만큼 어우 호랑이 눈이 됐네요 쪼꼬야 이제 나와라 쪼꼬 발 보이네 오우 나오려고 오우 쪼꼬야 이제 나와 쪼꼬야 쪼꼬 없어 쪼꼬 이제 나와야 돼 쪼 지나갔단다 쪼꼬야 나오자 쪼꼬야 이제 나오자 쪼꼬 어딨니 쪼꼬 나와라 오우 오우 쪼꼬 다리 나왔네 오우 깜짝이야 오우 쪼꼬 재밌게 노네 쪼꼬 초코 어디있니 오우 다리 나왔어 오우 깜짝이야 항아리에서 쪼꼬발이 번쩍 한 눈으로 쏟아나왔는데 쪼꼬야 나오자 쪼꼬야 이제 그만 나오자 항아리 깨진다 쪼꼬 어딨니 쪼꼬 오우 안 보이네 없어졌나 쪼꼬 없어졌어요 쪼꼬 없어졌네 쪼꼬 어디갔지 쪼꼬 밥 먹자 얌얌얌얌얌얌 쪼꼬 나오세요 쪼꼬 어디있었네 오우 깜짝이았는데 나오세요 쪼꼬 아이유 잘 나온다 아우 쪼꼬 잘 나오네 어 나왔어요 어유 쪼꼬 나왔네요 드디어 나왔어요 쪼꼬 대박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